문희정 조금 오래 걸려서 사실 홀가분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많이 쫓겨가지고 거쳤을 때 아 그래도 좀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긴장은 안 되고 적당한 긴장은 도움 되니까 적당한 긴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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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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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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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예타 좀 했잖아 됐어. 안 했어 아니 원래 수었어. 자 다닌다 다닌다 다닌다! 대한민국 경우도 ному 그래OL 지금도 꽤 진탐공으로 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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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